개성난 소리 할래? 누가 죽은 애 찾는데 죽기 전에 막 자고 찾는 거 아니야? 아 빨리빨리 안 튀어 올라올래? 훈련 안 할 거야? 중간하고 인근 대피소로 대피해 있겠다. 고마워 철수해 주세요. 엄마 철수할 거예요? 살아있다면 지금 찾아봐야 한다면서요. 철수하자. 선배. 선배. 여기요. 선배. 여기요. 발견했어요. 비담자가 산지를 발견. 상태 좀 빨리 확인해봐. 맥박 호흡 정상입니다. 나 오늘 내려왔어. 맥박 호흡 다 정상이고 병원을 호송.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와. 그렇게 확结束 할 거들은 넉넉히 먹었어요. 곡을 뱉는거는 아직도는 안전하게 되시면 돼요. 이렇게 제발 이제 우리 마YAN이мент을 안전하게 되어서, 우리 비닐상의 도시로는 안전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우리는 혼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장으로 resto적으로 트럭을 향해. 형태로부터 도시로를 내려가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도가, 저의 이야기네가 얼마 전까지 다 됩 nov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